우리 담종이가 새싹이 돋네요 새싹이 돋아요 내가 이거 싼거에요 이게 2m가 넘어요 2m가 넘는 탑 내가 기촌 해가지고 10년 전에 쌌는데 여기다 돌 하나만 얹어놔도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이 돌에 용이만 보여요 저 Y기역 하수인들이 들어오면서 막 무너뜨려요 지금 근데 이렇게 손을 대지 않은 남쪽 이쪽하고 서쪽 담으면 멀쩡해요 돌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 남고 훔쳐먹고 이렇게 나무 담을 헐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죠 쉽게 막히게 그리고 지금 그가 이 돌은 헐고 이 돌은 헐고 시기역에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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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눈에 그가 이 돌은 헐고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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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